나비효과입니다. 나비효과. 기사 같이 볼까요? 2대 성상납 발언 사과 다음 날. 야 조상호. 실제로 매춘 논란입니다. 저희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김준혁 후보, 사과했다. 사과합니다. 2대 학생들, 졸업생들 죄송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 당시에 낭낭클럽 총재가 김한란 초대 이화여대 총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낭낭클럽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미국의 CIC 보고서, 미국의 방첩부대 보고서입니다. 방첩부대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그게 고급 접대부 호스티스 클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매춘 또는 유사 매춘에 그게 이용됐다는 측면으로 여러 가지 묘사들이 나옵니다. 네. 지금 미국 CIC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 방첩자료에 다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매춘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이번 성상납 김준혁 후보의 성상납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뭡니까? 민주당에서는 김준혁 후보에게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과를 권고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후보가 직접 사과를 했죠. 사실 이 발언 자체가 부적절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연히 많은 분들의 동의하는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발언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또 굳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권고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도 진지하게 사과를 했고 그 사과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혹시라도 더 불편해하시는 분들과 또 여성단체라든지 또 위안부 단체에서 또 많이 불편해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사과가 필요하다면 사과까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상호 변호사도 사실 민주당 법률이 부위원장의 당직 직책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직자이기는 하지만 당의 공식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그 발언에 대한 취지 부분들을 설명하다가 나온 이야기 같긴 하지만 그래도 당에서 사과를 권고했고 후보가 사과까지 한 마당에 다시금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당으로서는 조금 당혹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개인의 잘못된 일탈적인 발언이다라는 취지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주상호 변호사가 얘기를 한 게 미국 CIC 보고서에 다 묘사가 돼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 CIC 보고서 어디에도 이대생 성접대 동원 내용 없었다라는 게 팩트체크 기사예요. 지금 이 미국 CIC 보고서 이게 김준혁 후보가 이게 논문에 다 나와 있고 자료로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그 논문. 해당 논문은 어제 저희가 서울신문기사로 꼼꼼하게 봤어요. 그런데 그 논문에 토대가 되는 게 미국 CIC, 미군 방첩부대 보고서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CIC 보고서를 좀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낙랑클럽은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사회단체로 조직을 한 거고 단체의 목적은 외국 귀빈, 한국정부의 고위관리 및 장성, 외교관을 엔터테인하기 위한 것이다. 6.25 전쟁으로 한때 부산에 있었다. 되게 잘 교육받고 영어를 할 줄 아는 매력적인 여성들로 교양 있는 파티 주최자들. 바로 호스티스라고 써 있습니다. 호스티스들이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지금 엔터테인하기 위한 호스티스들이었다라는 거죠. 영어로 적혀 있었겠죠. 미국 CIC 보고서. 기존 번역문에서 엔터테인을 접대로 호스티스를 호스티스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호스티스라는 말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을 지칭을 하는 건데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감에서 오해가 생겼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여기도 좀 볼까요. 묘사가 돼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CIC의 직접 정보가 아니라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지의 보도인 건데 여기 어떤 부분이 인용이 됐냐. 낙란클럽의 지도부는 군 장성과 외교관들을 위해 항상 파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밤에는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고 불빛을 받으며 고위관리들을 접대하고 낮에는 한국군을 지원할 물품을 구하기 위해 미국 막사문을 두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파티를 주최하고요. 낮에는 한국군을 도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얘기를 봐서는 묘사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묘사가 돼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욱 대변인님.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길게 가져갈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후보가 깔끔하게 사과를 했고 당도 사과를 권고했고 이 상황이 더 이상 왜 논란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제 끝날 상황인 상황인 했어요. 조상호 변호사의 발언도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당이 지금 이 문제가 선거 전체에 미칠 영향 파장을 생각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을 뻔히 알 텐데 그런데 나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 같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후보에게 또는 당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지금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딱 말씀을 하셨어요. 신지혁 의원님. 그런데 우리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정확한 말 아닙니다. 이게 부적절한 정도인가요? 역대급 망언이죠. 역대급 망언. 여성사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를 정면으로 폄하하고 부정하는 역대급 망언이 나왔는데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어제 또 상처에 소금까지 뿌렸어요. 그런데 당에서 사과를 권고했다. 그런데 제가 김준혁 후보의 사과문을 다 읽어봤는데 진정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분위기에 밀려서 급한 불 일단 끄고 보자 하는 차원에서 면필성 사과고 그런데 이게 사과로 끝날 문제입니까? 사퇴를 권고를 해야죠.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그런 형식적 사과만 권유하고 사퇴를 권고하지 않았다. 그냥 너는 후보 자격 유지한다. 그러니까 민주당 결정이 제일 중요한 건 후보 자격 유지예요. 후보 자격 유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는 간단한 사과로 끝날 문제지 후보 공천 취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 내려진 거고 거기에 대한 또 국민적 평가와 심판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결단 사안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뭐가 예정이 돼 있냐. 지금 이대에서 이대 총동문회에서 오늘 규탄 대회가 또 있습니다. 이대 강당에서도 있고요. 지금 이 수원 해당 지역구에서 또 항의 집회도 할 예정이라는 건데 그럼 이 사안이 단순히 이대생, 이대 졸업생과 지금 김준혁 후보의 발언 이 상관의 문제인 것이냐. 그런데 이게 김철현 위원님. 어떻게 보면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인데 이게 여성표랑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주당에서 지금 김준혁 후보를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남은 선거 마지막 막판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지금 김준혁 후보가 얘기했던 그 부분을 어떤 해결해 나가는 민주당의 방식이 항상 들였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춘낭지사 그다음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문제가 터졌을 때도 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건에 대해서도 그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그것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줄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연폐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김준혁 후보와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행대로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우리 이와 여대 출신의 의원들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확실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2012년도에도 보면 김준혁 후보가 출연했던 김용민 TV에 나온 김용민 후보가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미 정부의 여성 국무장관을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어떤 역대권 망언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 특히 우리 수원에 있는 유권자들 통해서 아마 어느 정도 심판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사실 김준혁 후보보다 앞서서 나왔던 악재가 양문석 후보 편법 대출 건이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해당 새마을금고 쪽에서 어제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금 전액 회수. 11억 대출을 해줬지만 전액 회수하겠다. 당사자한테 등기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금고 쪽에서는 우리도 속았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출이 나간 이 상황 자체에서 불법은 없었다. 적법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런 서류를 내서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도 속았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으니까 회수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양문석 후보도 집 팔아서 갚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것이냐 싶은데 관건은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가 아니라 이복형 금감원장입니다. 금감원 양문석 편법 아닌 명백한 불법 대출이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해줬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감원에서도 지금 나섰죠. 금감원에서 이거 편법 아니에요. 불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검사에 착수했고요. 중간검사 결과 신속하게 발표하겠다. 총선 개입 논란 제가 책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양 후보가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했다면 회색 영역이 아니고 합법과 불법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다라고 잘라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명확하게 유무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중간 여기서 말하는 거는 중간검사 결과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라고 했어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발표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 신재호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거 총선 개입 아니야라는 논란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올 2월에요.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사이에 양해각사, MOU가 체결이 됐는데 행안부가 요청하면 금감원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공동으로 검사를 나선다. 그런데 그게 4월 8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4월 8일. 이 문제하고 무관하게 그런 양해각사가 이미 존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며칠 땡겨서 할 뿐이지 민주당 주장처럼 저게 금감원이 느닷없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마을금고 측 입장은요. 위법이 발견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제 회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양문석 후보는 편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편법. 그런데 위법이라는 거는 불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편법은 그래도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지만 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게 편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법이 발견됐으니까 지금 대출금 회수 조치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복경 금감원장 말대로 명백한 불법이고요. 저거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나가서 조사하더라도 관련 서류 보면요. 한 2시간이면 금방 다 밝혀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석 딸이 제출한 서류,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 그것만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총선 전에 금감원의 중간검사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다라는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런데 일단 금감원, 금감원장이 얘기를 한 게 이거 불법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장현주 변호사님,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불법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면 금감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내고 검찰에 기소를 하는 과정. 그럼 선거가 끝나도 재보궐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건 좀 섣부른 감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총선 결과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당선될지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고를 이야기한다는 건 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보도를 통해서도 지적이 되고 있지만 일단 금감원에서조차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또 신속하게 결과를 내겠다라고 하니까요. 일단 사실관계 확정이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새마을금고에서는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업자 대출이 용도외로 사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가 일단 시작됐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편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 일단 현장 점검 결과를 통해서 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거 전이라도 사실관계가 나오고 난다면 당에서도 그리고 후보가 또 다른 해명이라든지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감원의 발표가 있으면 또 뭔가 입장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양문석 후보가, 국민의힘에도 장성민 후보가 있죠. 두 후보가 만나서 이 내용 갖고 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떤 얘기에 있었는지 좀 같이 보고 오실까요? 지역구 판세 같은 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 파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지금 내놓으시고 파실 예정인가요? 재산 축소 신고 관련해서는 금감원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 말씀만 좀 제가 말한 것들은 대부분 지역민들이 꼭 TV토론 때 물어봐달라고 하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사기 대출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애환을 당신이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캐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한 걸 봤을 때 본인 자신이 스스로 양심적, 도덕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신 모습, 양문석 후보, 장성민 후보가 만났습니다. 만난 이후 어제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안상갑죠? 후보자 토론회 자리. 그런데 일단 토론회 시작하기 전후로 기자가 물어보니까 일단 양문석 후보는 입 딱 닫고 일단 들어가죠. 그리고 장성민 후보는 내가 토론회에서 이렇게 이런 거 물어봤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체 토론회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양문석 후보가 제가 미워도 윤 정권 심판에 빠지지 말아주십시오. 민주당에 성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장성민 후보가 아니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주택담보대출로 활용되지 않았으면 더 많은 시민이 혜택 붙지 않았겠습니까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라고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러면서 딸명이 사업자 대출 11억이랑 비교하면 상록구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이거 11억 73배입니다. 최대 얘기를 했더니 정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편법 대출이었습니다. 부도 좋은 정치로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두 후보 지역 후보들 만나서 토론했을 때 이 얘기가 나왔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까 영상 혹시 잘 보신 분들은 그런데 양문석 후보가 왜 정장을 입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김준욱 대변인님. 지금 장성민 후보는 빨간색 당 잠포 입었거든요. 그런데 양문석 후보는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토론회다 보니까 TV토론회 할 때 복장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유권자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정장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의 부담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본인도 알고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민주당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좀 전에 요금하고 별개로 우리 신지호 의원님께서 아까 금감원의 검사 결과 발표라든지 검사 참여가 이게 선거에 개입한 게 총선 개입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셔서 짧게 반론 좀 드리면 맞습니다. 행안부하고 MOU하고 MOU 맺었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가 요청하면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새마을 중앙회에다가 제안을 했고 지원을 제안했고 그것을 행안부가 다시 받아가지고 새마을 금고 중앙회가 새마을 금고에 보고했고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서 보고를 받은 행안부가 금감원에 요청하는 사실은 역순위입니다. 이 역순위에 했다라는 것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일단 본인이 갖고 제안은 좋은 취지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지금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건데 이 간단한 부분조차도 새마을 금고 중앙회의 검사팀이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게 아니라면 일정하게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총선 개입의 논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반론들입니다. 네. 지금 아까 총선 개입 논란에 대해서 반론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양문석 후보 그리고 장성민 후보 토론회에서도 결국 이 얘기가 주가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산 갑의 문제냐라는 겁니다. 저희 오늘 키워드가 나비효과죠. 서울신문기사 같이 볼까요? 이슈의 나비효과. 경기 출마 양문석, 김준혁, 강원 울산서 뜨거웠다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서울신문이 빅데이터로 좀 알아봤습니다. 한 달간 검색량 좀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양문석, 김준혁, 조수연, 신범철.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언급이 됐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경기 부분이죠. 지금 양문석, 김준혁 후보 다 경기 지역 안산 그리고 수원입니다. 경기 지역인데 여기에서 파란색이 양문석입니다. 그다음에 이 약간 밝은 파랑이 김준혁이에요. 58, 29, 10위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 대전 서구가 12. 지금 경기에서 58이다. 쭉 여기를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김준혁, 양문석 후보를 얘기하는 남색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검색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전남은 지금 조수연 후보 검색이 제일 많아요. 전남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그렇다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경기가 58인데 여기보다 더 높은 데가 있더라. 강원입니다. 강원은 83, 양문석 후보 검색이 83%다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높죠. 여기 지금 김준혁 후보는 여기입니다. 울산. 울산은 유일하게 김준혁 후보에 대한 검색이 훨씬 많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강원이랑 울산에 출마하는 게 아닌데 경기 지역이네. 경기 지역보다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이 검색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전국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장현주 변호사님. 다른 지역 후보들, 다른 지역 민주당 후보들한테도 영향이 가는 거 아니겠느냐. 나비효과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적들이 사실 당 안팎으로 있고요. 당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심의 향방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과 관련해 특히 양문석 후보가 편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된다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불법이냐 합법이냐 사실 이 부분을 떠나더라도 국민적인 눈 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은 부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당연히 후보도 사과를 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정서법이 사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무섭게 작용할 것으로 당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나 김준형 후보의 어떤 이런 이슈들, 그런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당 전체 총선에 얼마나 효과를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 내에서도 낮은 자세로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당 내부에서도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가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선거 결과 궁금하세요?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이번 개표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방송은 역시 MBN. 개표방송은 역시 MBN입니다.